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자 연예인덕게 덮으시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? 네 재밌어요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펌 롱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돌려 볼게요 또 다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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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25mm 입니다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쁜데 피카에 한번 방향성으로 해서 좀 세팅펌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는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22mm에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와인딩은 제가 140도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열이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롱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또로로 감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네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네 이렇게 더 예쁘죠 네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바퀴 반 정도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세팅처럼 해드리고 싶어서 살짝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리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조금 더 텐션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반에서 조금만 한 바퀴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S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한번 제가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좌측 우측에서 우측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잡으시면 이 컬이 리치가 돌아간 데가 있어요 여기 첫 리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고 그럼 텐션이 조금 더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시면 이런 컬이 생겨요 그럼 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이렇게 잡았고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픽하는 봉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조금 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손상된 머리예요 네 어떤 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중화한 후에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완전히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매력 있어요 우리 피카 아이롱 네 롱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